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목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제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늘 제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 제들을 죽게 메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제들 항상 주님께로 가까이 메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애쉬 웬스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순절 특세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 내일부터라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3일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 경계의 목적입니다 정말 3일이 지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3일 전 점심, 직사 메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정말 기억하기 어려워요 3일이 지났는데도 설교 제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경계의 목적 경계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한마디로 뭡니까?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거였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 양심을 선하게 우리 믿음을 거짓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요회배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한마디로 뭘까요? 심판의 목적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인생과 역사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행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해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해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그야말로 가장 악이 없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도 그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두 보루가 있다 두 보루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사법부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법부와 교회야말로 한 사회가 썩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두 보루다 그런데 그 사법부 가장 공의로 와야 하고 가장 정의로 와야 할 그 재판장에도 악이 있어 가지고 한 피의자를 놓고 용의자를 놓고 검사는 계속해서 형량을 때리려고 그를 송사하고 정죄해 대고 변호사는 돈 받은 수임료가 있으니까 그 피의자의 형량을 낮추려고 계속 깎아내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판사는 졸고 있고 재판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재판장이 가장 공의롭고 신성해야 할 그 재판장에도 악이 있어 가지고 공의를 굽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헤르소토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산구이든 미국이든 재판이 일심으로 끝나지 않고 3급 재판이 이루어지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또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또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미국도 디스트릭트 코트가 있고 어펠릿 코트가 있고 또 스프림 코트가 있어서 하급법원에서 잘못된 것을 상급법원에서 고쳐주도록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의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완벽한가 대법원은 실수하지 않는가 대법원의 재판관들도 사람이니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가장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 스프림 코트에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판결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으니 아무리 미국의 스프림 코트 최고 법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완벽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정은 아무리 상급법원이 법정이라 할지라도 그 법정의 판결이 또다시 판결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법정은 어느 법정입니까? 하늘의 법정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법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심판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법정에서 마지막까지도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될 때 그 세상 법정은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흐름 그 종말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됩니까? 안 받게 됩니까?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니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질문에 심판을 어떤 심판을 두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상의한 답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원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에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약속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인가 그 심판정에 우리는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면 그 앞뒤가 틀린 말이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는 우리도 서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대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믿은 자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즉 믿는 이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다 백이라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멸망에 던지어지는 그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 몸 가지고 어떤 선을 행했는가 어떤 악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셨습니까?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심판의 일이지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 몸을 가지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럼 내가 얻었던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은 바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구별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가 어떤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어떤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가를 가름짓는 심판이에요 아니 후자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있습니다 고림대전서 3장에서 사도바울이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땀 흘려 못한 모든 재산 재물들이 다 불타버렸고 자기 혼자 가까스로 구사일생 목숨을 구했다 하는 거죠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러나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일생살엄생했던 모든 것이 제또미로 다 화해버리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구원도 있으니 그림자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인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랄 것이 있는가 구원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방정과 방탕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크리스탠들이 있으니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구원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선악관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리스토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도 다 서게 된다 이런 심판이 종말에 있게 될 터인데 그 시간 감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가 정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정말 까마득한 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내가 뭐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려야 있겠는가 찰나적인 쾌락에 자신을 반개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종말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 10편 58편 11절 말씀에 진실로 은혜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이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그 거대한 산 그림자가 훨씬 이 평제까지 길게 늘어들어지는 것처럼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림자가 그 먼 미래로부터 현재까지 그 심판이 그림자가 드려져 있어서 진실로 은혜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은 현재도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의 조각들이 심판의 편린들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어요 한 학생이 열심히 12년 동안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드미션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를 결정짓는 그 시간, 그 시간은 그 학생에는 적어도 심판의 시간이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합격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게 될 것인가 직장에서 승진, 심사, 발표가 있는 그날 내가 승진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퇴출당하게 될 것인가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린다 닥터의 거듭된 경고도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내 마지막 병원 최종 검진 결과가 나타난 그 시간 내가 알아왔던 모든 병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병이 더 악화된 상태로 내게 남아있을 것인가를 발표하는 그 시간은 정말 심판의 시간처럼 그야말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지적인 심판이 우리 삶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봉이라고 해요 또는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징계는 두 가지 양극단의 반응을 피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겠느냐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길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꾸준함을 받을 때 그냥 낙심 천만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피하라 그러나 징계는 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폐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다 오라 우리가 요아께로 돌아가자 요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아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경계의 목적이 사랑이듯이 심판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그것은 징계와 봉 또는 책망과 경고의 형태로 다가올 텐데 그 목적은 우리들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폐망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시고 징계를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회복과 완성 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마침내 예술의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에 비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경계하시고 또 때때로 나를 징계하시는 뜻은 바로 사랑이구나 그것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 예술의 인격을 닮아 완성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제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사슬대사 제들을 죽게 메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제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